자 이번 에피소드는 49번 에피소드입니다. 49번 에피소드는 트랜잭션 모듈에 관한 거에요. 트랜잭션은 그래입니다. 그래 모듈.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말하는 거에요. 49번으로 두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하려고 링크를 벨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밑에 그림 보이시죠? 49번?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성할 이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같이 한번 보시죠. 코드를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딱히 없어요. 지금 트레이드라고 하는 여기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가 데모 디렉토리죠. 데모 디렉토리에 트레이드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두고 그 속에 트랜잭션과 트랜잭션 스키마 입니다. 스키마이고 여기에 지금 뭐가 하나 빠졌나요? 음 밸런스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밸런스 밸런스 넣고 얘는 인티저를 넣어주죠. 아니죠. 이 밸런스에 넣을 이유가 없죠. 유저의 밸런스가 따로 들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보시면 트랜잭션 스키마가 있고 이 트랜잭션 스키마를 다룰 컨텍스트에요. 컨텍스트가 데모 트레이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데모 트레이드. 예 지금 엘리에스가 없다고 뜨네. 이렇게 고생하셨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대동소유합니다. 이전과 유저랑 대동소유하죠. 스포스크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피케이션, 노트파이어가 있고 그죠? 트레이드 크레이터 트랜잭션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죠? 이전과 뭐 다른게 없습니다. list 트랜잭션이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제가 이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ioinspect 해보려고 이렇게 적은거에요. 그죠? ioinspect 이 부분 이 결과부분이 l을 inspect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a라고 하는 배리어버를 만들어서 inspect 하고 다음 a를 리턴 한겁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해보리더라도 똑같죠? 결과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가 ioinspect 해서 그 내용을 이 리퍼올 한 결과를 좀 보려고 만들어 뒀던 거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리고 크레이터 트랜잭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컨텍스 비즈니스 로직이고 그 다음에 웹 부분을 볼게요. 웹 부분에도 마찬가지 라이브에 트레이드 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트레이드 라이브에 인덱스와 new와 그리고 show가 있어요. new가 하는 역할은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show는 트랜잭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템플릿도 밑에 하나 둘 셋 넷개 파일을 만들어 뒀죠. 그죠? 그럼 보시면은 이제 전액의 내용과 좀 달라진 것은 product와 price 등등등등등 이게 밸런스가 없네. 밸런스 다 하나 넣어주죠. 밸런스 아 얘도 같이 바꿔줘야 되겠네. 밸런스 자 밸런스 해서 요렇게 쭉 넣어줬는데 이걸 왜 넣었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학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템플릿 넣고 뷰는 트레이더 뷰 만들어주고 그죠? 데모 웹에 트레이더 라이브 이런 구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유저 라이브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뭐 대동 소유합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항목들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기본 로직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좀 정리를 한게 에피소드 49번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에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코딩을 세부적으로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갈 거에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가정이 있어요. 이런 가정 하에서 지금 코딩 할 내용이 1번부터 9번까지 9개를 지금 코딩을 진행을 할 것이고 요 9개 진행하는 내용은 밑에 있는 요 부분과 같습니다. 그죠? 요 부분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이게 가장 이번 전작권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또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이걸 완성하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뭘 할 것인지 천천히 한번 길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ssumption. 가정. 상징하는 겁니다. 뭘 상징하냐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누구든지 바이어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셀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에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실시간 하나 적어놓을까요? 밑에다가 transaction can be 진행된다, progress다, achieve라 그럴까요? regardless across national borders 국경을 넘어서 transaction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Among various people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죠? 국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죠. 관세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상징을 하고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는 user에 의해서 저장이 됩니다. user.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이에요. basically.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모든 데이터가 user에 의해서 저장된다고 하는 말은 홍길동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러면 그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로부터 처방제를 받았고 하는 그런 사실이 병원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의 계정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 달에 환자를 몇 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느냐니까 홍길동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 거래 당사자는 병원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병원도 포함되니까 그 거래 당사자, 병원도 user잖아요. 그렇죠? 병원도 user니까 병원도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홍길동도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네요.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G10 인구들이 있으면 그 인구들 각각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인구한 아이디니피케이션 뭐, 디지시라고 할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도 가지고 있고 학생증에 학생번호도 있고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면허번호도 따로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별의별 굉장히 많은 어떤 은행에는 은행 자기계좌번호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식별 번호를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인은 오직 하나의 only one 이라 그럴게 only one and unique id 오직 하나의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유니크한 아이디가 그의 전화번호 이기도 하고 이메일 어드레스 이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기도 하고 전자 뭐 운전면허증 번호 이기도 하고 학생증 번호 이기도 하고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렇다고 상징합니다 아 물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코딩 할 때 그렇게 상징하고 그런 아이디를 만들어 낼 거예요 자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이라든가 기업이나 기관이나 정부는 어 그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기보다는 어 유저의 각 사용자들이죠 유저의 어카운트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초점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메인 자스트라 이보다는 메인 이라고 해야 됩니다 메인 2 업데이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코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런 내용이 요런 상정 요런 상정을 할 거에요 요런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딩 할 내용들입니다 코딩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그리고 코딩을 진행하다가 어 요렇게 리마크 부분도 좀 있고 요렇게 해놓고 요 두 개를 어 좀 프리즈를 좀 시켜놓을까요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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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이 없네 그럼 몇 인가요 인설티 인가요 뷰인가요 아 뷰에 있군요 저기로 왔어요 프리즈를 시켜놓고 그래서 앞으로 코딩 해 나가면서 리마크 부분도 적고 그리고 단 돼 있어요 단은 yes 아니면 no 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우리가 완성하면은 단이 yes 로 표시하겠습니다 완성하지 않았으면은 no 이 상태죠 아무것도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지금부터 9번까지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진행해 나갈 텐데 뭘 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같이 코딩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첫번째 지금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트랜잭션 쭉 나타나고 new 트랜잭션 크리에이터 하면은 create your account 아 아 아카운트가 아니죠 create your transaction이죠 그래서 인덱스 인가요 템플릿 아니다 트레이드 인덱스 인덱스 또 여기 여기 들어가나요 어 이게 지금 남아있을 필요 없는게 좀 남아있네 왜 트레이드 이게 남아있죠 아 그렇죠 얘는 지금 아닙니다 얘는 아니고 지금 이거예요 이 내용이고 리스팅 트랜잭션 쇼이고 다음에 new 부분이 있을 거에요 new html 자 크리에이터 이어 카운트가 아니라 아 크리에이터 어 트랜잭션 크리에이터 트랜잭션 아 뉴 요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은 크리에이터 뉴 트랜잭션 프로덕트 항공권이고 다음에 가격은 1달러 이고 사는 사람은 슈퍼맨 이고 파는 사람은 아시아나 에어라인이고 그리고 장소는 제주도 이고 발란스는 뭐 백이고 요렇게 뭐 요렇게 세이브 세이브 발란스가 들어있을 이유는 없는데 어 발란스를 제가 엉뚱 괜히 넣은 엉뚱하게 넣었었는데 아 좀 이따 바꾸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결과가 이렇게 쇼 트랜잭션에서 프로덕트 네임 프라이스 셀러 바이어 웨얼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래번호가 1번 이렇게 나타나 있죠 1번 트랜잭션 첫번째 트랜잭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돌아가기 버튼이 없네 돌아가기 버튼을 좀 이따 다시 좀 안드리겠네 그래서 어 트랜잭션 뭐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가 왜 떴는지 그건 좀 이따 보고 밸런스가 들어있어서 에러가 떴죠 밸런스가 들어있으면 안되죠 밸런스가 어디있나요 컨트롤러 라이브에 뉴 예 여기 뉴 폼이죠 템플릿 템플릿에 폼에 여기 밸런스가 들어있죠 이게 들어있을 이유가 없죠 자 뺐습니다 뺐으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지 싶네요 예 아마도 자 어떻게 지금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보셨죠 보셨는데 그런데 좀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금 바이어와 셀러를 지금 하드코딩 했잖아요 그죠 하드코딩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 컴플릿 되도록 해야 됩니다 rather than 하드 인풋 아니면 하드 인풋이 아니라 저 매뉴얼 인풋 바이어와 셀러가 직접 그 어떤 양식에 뭘 넣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바이어와 셀러가 로그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션에서 나중에 이 부분 세션 세션 컨트롤러가 조금 위에 올라가서 세션 컨트롤러를 아직 아 여기 있군요 컨트롤러에 보시면 세션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 유즈 컨트롤러 지금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유즈 컨트롤러와 셀션 컨트롤러를 활성화 시켜서 이제 로그인을 한 뒤에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 한 사용자가 각기 바이어와 셀러 박스에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첫 번째 단계이고 자 두 번째는 설치 박스를 이용해서 셀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음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조금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셀러를 설치 박스를 통해서 그 한다면 위에는 바이어는 필요 없고 셀러는 필요 없고 바이어만 바이어 필드라고 해야 되나요 필드만 오토캄플릿 하고 그 다음에 셀러는 설치 박스를 이용해서 자 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그래요 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지금 어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내가 대한항공에서 비행기표로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을 셀러 필드 셀러 필드죠 그죠 판매자 필드 셀렉터 어스 PCP 이라 그럴까요 어스 PCP 셀러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을 검색을 해서 검색한 결과로 어 어 어 엔더 그 오토캄플릿 컴플릿 인썰 인트 셀러 셀러 필드입니다 필드에 값을 입력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라고 그래요 어떤 말을 쓰면 이해가 되시죠 셀러 필드 판매자를 검색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자는 거죠 요 금색에 대해서 알고리즘 우리가 이전에 좀 한 적이 있죠 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색 필드 금색창 만드는거 자 다시한번 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은 에러가 좀 되어있는데 자 new 입니다 product 가 있고 product 부분 일단 좀 이따 하고 일단 제가 로그인을 했으면 제가 제가 홍길동 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홍길동이 바이어 필드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죠 다음에 셀러 필드 있잖아요 셀러 필드의 판매자는 금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금색을 해서 내가 만약에 어 칼이면 k-a-l 하면은 자동으로 칼을 찾아서 오토셀치 기능을 넣도록 하죠 오토셀치 기능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 오토캄플릿 설치에 오토캄플리션 기능을 넣겠다는 겁니다 위리 오토캄플릿 설치필드 오토캄플릿 설치필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글에 검색할 때 구글에 타이핑을 뭐라고 타이핑 a 라고 쓰면 a 와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이 쫙 나타나고 ab 까지 입력하면 ab 로 시작하는 메뉴들이 밑으로 쫙 이렇게 쫙 나타나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기능 우리 이전에 한번 구현한 적이 있죠 그죠 그 구현했던 그 기능을 셀러 필드에 구현을 해서 넣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판매자 데이터를 한 100개 정도 넣고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토캄플릿 방식 이게 아주 편리해야 이걸로 앞으로 많이 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한국어 어느 선택 국적을 선택하라고 할 때 k o k 하면 k 로 시작하는 모든 국가들이 뭐 코리아 뭐 쿠웨이트 등등등등등이 쭉 어 나타나고 여기다 k o 까지만 하면은 코리아가 자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게 오토캄플리싱 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셀러를 검색할 수 있는 필드를 구성하는 것 여기 두번째 항공입니다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된다더라도 이제 코딩을 시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라이버 컴포넌트도 이용할 겁니다 라이버 컴포넌트도 기억나시나요 우리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라이버 컴포넌트에서 product selection 테이블 넣도록 할 거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바이어로서 셀러로서 칼이 선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칼이 선택이 되었으면 product 필드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밑으로 좀 내려오는게 낫겠네요 product 어디있나요 쭉 들어와서 폼에 product에 이만큼이 셀러에 이정도 넣겠습니다 자 프라이서 바이어 셀러를 선택을 했죠 칼이라고 선택이 되었으면 칼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이 판매하는 상품은 항공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product가 필드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product 부분에 컴포넌트가 들어간 도록 구성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파는 판매 사는 상품 중에 뭔가를 선택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product 필드 이 부분이 바뀌도록 그죠 요만큼이 상품을 판다 그러면 출발지가 있을 것이고 출발지 선택 출발지 출발지 선택이 있고 다음에 도착지가 있을 것이고 도착지 선택이 있을 것이고 출발 도착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날짜가 있을 것이고 날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날짜 어쨌거나 뭐 다음에 가격도 뭔가 있겠죠 또 가격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개 뭐 간단하게 보면 요런 필드들이 이렇게 선택 가능하게 딱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것들이 여기에 이 부분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에요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에 맞게끔 중국집 짜장면집이다 뭐 태흥루 태흥루라고 하는 것이 검색이 되었단 말이에요 태흥루라고 하는 중국집 태흥루보다는 제가 자주 가는 중국집 맛임 제주시 한경면 신창면 신창에 있는 중국집 맛임 이라고 하는 중국집 이에요 그럼 중국집에서 판매하는 것은 짜장면 뭐 그 다음에 탕수 그 메뉴들이 프로덕트 부분에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은 어 이게 그 자체가 라이브 컴포넌트 잖아요 전체가 라이브 컴포넌트 내에 지금 이 항목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브 컴포넌트 포 더 라이브 컴포넌트 구성하는 것이 세번째 입니다 자 요것도 직접 우려들은 나중에 코딩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아홉번째 쭉 많이 있는데 이걸 뭐 다 설명 따로 떼서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할게요 다음에 some sellers may require certificates or tickets to prove qualification of a user to buy a product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때 그 상품을 어 그러니까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Certificates이나 티켓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살려면은 만 18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겁니다 뭐냐니까 다 국제선 국제선 항공편을 구매를 할 때는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 있는 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입국 조건으로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라든가 혹은 코로나 검사 확인서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공권 구매를 할 때 그것이 만약에 국제선 항공권이라고 한다면은 헬스 Certificates이 요구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알고리즘을 우리가 판매, 그레 알고리즘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는 것이 바이어가 사는 것이 프로덕트가 에어티켓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국제선 항공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먼저 그 사람이 이 국제선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종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코딩 할 거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오 스탬프를 만드는 거에요 그리고 타임 스탬프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 디폴트로 들어와 있는 것이 타임 스탬프는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펑션입니다 타임 스탬프 펑션 그래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이라든가 사용자의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이라든가 사용자가 만들어진 시점이라든가 이것이 타임 스탬프가 지켜요 마찬가지 트랜젝션도 마찬가지죠 트레이더의 트랜젝션 모듈도 보시면은 그대로 타임 스탬프가 지키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듈은 지금 깃에 올라가 있습니다 깃에 에피소드 49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에요 한 시간 전에 지금 제가 넣었다고 담당하고 있죠 그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와 마찬가지로 지오 스탬프라는 펑션을 구성해서 거래가 발생한 장소 그죠 거래가 발생한 장소가 온라인이었는지 오프라인이었는지 오프라인이면은 거기가 제주도였는지 서울이었는지 제주도라면 거기가 제주시였는지 서귀포시였는지 제주시라면은 구체적으로 위도 경도가 어떤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오 스탬프가 막 그래마다 다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까 for example입니다 example if a covid patient 라고 그럴까요 covid infection 감염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모르겠다 patient 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the places where he the automation made transaction 이라 그럴까요 transaction if ever as bot g ht bot product 자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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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d and other people other people might happen to be there also listed 어떤 말이냐니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한 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근 2주 동안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했던 모든 정보가 나타나고 그죠 그러면 그 시각에 거기서 그레가를 진행했던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구성하는 거죠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할 겁니다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래서 every user will automatically report his or her location 그죠 to the server 서브에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터벌 은 every minutes 라고 그럴까요 미니 아 앞에도 볼게요 이렇게 every 미니 매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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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용자들이 자동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서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이 부분과 1항입니다 1항과 2항을 통해서 어 만약에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거래를 한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1분에 한 번씩 혹은 10분에 한 번씩 every 10 minutes 뭐 30분에 한 번씩이든 하여튼 우리가 지정했던 시간이죠 어 지정했던 시간 마다 자기의 위치를 보고하도록 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그죠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과 동선이 겹치는 모든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솔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 그래서 동선이 겹치는 동선이 겹치는 전염성 환자 전염성 질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분류되고 분류되고 또한 정렬되어 리스트로 리스트로 출력될 수 있도록 출력될 수 있도록 출력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게 다섯번째 그렇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아이디 셀러 컴포메이션 그러니까 셀러의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가 발생한 것을 판매자에게 컴포메이션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 시에요 그리고 일곱번째 는 뱅크 모듈을 작성하는 겁니다 뱅크 모듈은 이게 뱅크 모듈이에요 뱅크 모듈 역시도 각 그리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토픽 에 대해서 모든 토픽입니다 지금 모든 토픽을 다 넣었어요 자 토픽도 마찬가지 상정을 하는 겁니다 상장 상정을 하는건데 어떤 상정을 하는가 하느냐 하니까 Assuming there is only one bank in the world and the bank scribe scribe 스펠링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ll the transactions transactions over the world 은행 전세계에 은행이 단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은행은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다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고 그리고 and the bank adjust all the bank balances over the all the users over the world 이렇게 상정을 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시스템은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구상에 세계에 은행은 딱 하나만 있고 그 은행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다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레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계정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은행만 그죠 only 이 은행만 그죠 only the bank 어떤 의미냐 이까 홍길동이 대한항공에서 10만원짜리 비행기표를 샀다 그러면 은행은 홍길동의 계좌에서 10만원을 뺐어 대한항공의 계좌에다가 10만원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은행 모듈이에요 은행 모듈 일단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 있죠 업데이트 유저를 통해서 각 유저의 은행 밸런스 은행 장구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홍길동과 그리고 대한항공에게 다 노트피케이션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요렇게 코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아 두개 남았군요 그리고 트랜젝션 데이터는 어 어 퀄러파이드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서브스크라이버 들에게만 전송될 수 있도록 어떤 어 글 우리가 시큐리티 모듈을 작성해야 됩니다 righ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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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거래정보 irs 라고 하면 국세청을 말하는 거죠 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길을 기울이고 있다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물리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국세청이 국세청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 증명을 하고 어 국세청에게만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immigration office는 뭐예요 이민국이죠 출입국 관리소죠 출입국 관리소는 우리나라에 오고 가고 하는 그 탑승객에 대한 정보만 받으면 되지 그 사람들이 무슨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 먹었던 혹은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던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자격을 갖춘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만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종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security 모리도 있어야겠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조금 전에 은행이 이런 은행이 세계에 딱 하나만 있고 우리 지구상에 은행은 하나밖에 없고 그 은행은 지구상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다 서브스크라이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구상에는 모든 70의 인구의 은행 계정을 다 처리를 한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수풀 아키텍처라니까 수풀 아키텍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주시가 있고 그 위에 제주도 한국세계가 있죠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이걸 샤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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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면 은행이 제주시에도 은행이 있고 서귀포시 은행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거래를 조정하는 제주도의 은행을 하나 할당할 수가 있고 제주도와 서울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와 강주시와 등등을 다 통합하는 한국을 제어하는 하나의 은행 그리고 각국을 각국을 각국들 간에 어떤 외환 보유를 조정하는 세계은행 이런 식으로 개청적으로 구성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실행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은행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각 권력별로 은행이 하나씩 다 있어서 그 은행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을 구성을 해서 실제 현실성이 있는 은행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게 아홉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판에 있는 지금 7번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인을 해 나가야 되겠죠 구인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덧붙이고 정리를 하죠 이번 이거는 지금 요만큼 한 20% 정도 진행을 했다고 보고 20%만 한 겁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코드들 얘를 다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다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별도의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9번 코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작성되는 코드가 사실상 지금 데이터베이스부터 해가지고 다 다시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db 유저카운트에 지금 요 many to many 요런 것들 주석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주석처리가 안 되어 있는 원래의 오리지널 상태로 바꾸고 어 그런 다음에 유저와 트랜잭션 사이에 어 many to many 관계를 정확히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첫 단계이고 유저와 트레이드에 트랜잭션이 many to many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belong to 카테고리 요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subscription 아니 session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session 컨트롤러 와 use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어 로그인과 로그아웃 부분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구성을 해냅니다 요거부터 먼저 꺼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어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내용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별도로 좀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여기 라고 해서 여기에 에어라인 뱅크 호스피털 이미그레이션 IRS 등등 모듈을 구성해 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성 모듈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을 시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어떻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만은 요렇게 해서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능들을 모두 다 완성을 시키게 되면은 완성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전자여권 시스템은 거의 알파 테스트 단계까지 들어갈 거에요 가능하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4월 5일인데 가능하면은 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모듈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4월 말까지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아니죠 제가 4월 말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진행을 못한 부분 빠진 부분들이 계속 생길 거에요 그것들은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 코드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구성을 하고 한국인 개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우리가 코드를 완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해외 개발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마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과정이 가능하면 6월 말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7월 달에는 정상적인 테스트 현장 테스트 전자효권이 실제로 필드 테스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